박수는 계속 쳐야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자주 나오더라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영섭 선생님 1순위 작곡가 최영섭 선생님 작곡 7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음악회에 앉아계신데요 정말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최영섭 선생님 사실 별일에 그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저도 아직 못 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완벽 패기 그 자체의 무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성악가 분들을 네 분 모셨습니다 하만택 선생님 또 윤혁진 선생님 유서영 선생님 또 이상주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실 때는 정말 소리질러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불러드릴 곡목은 해곡 그 다음에 울릉도 이야기 아친태양 3호가 그렇게 네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.